오늘 정인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착수는 쉬워졌습니다. 법 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시스템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높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가 법정 형량 자체는 비슷하지만 재판에 적용하는 양형 기준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분리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에 대한 지원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현재 1천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쉼터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쉼터 직원과 가족처럼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 숫자를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쉼터 직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일 없이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놔두고 또 5살짜리를 또 태워해야 하지. SBS 김상민입니다. 서비스는 1천 명이 3시에서 1천 명이 3시에서 2천 명이 3천 명이지만 높은 수준의 위치에 대해서는 상처에 대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통해 먼저 집중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에이터에서 1천 명이 3천 명이 3천 명이 3천 명이 3천 명이로